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문득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죠 문득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속력이 너무 서로 강하지 않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분명히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뵈요 작년에 뵙고 거의 한 1년, 2년 만에 물론 저는 저 이전도 그랬지만 이후에 또 나오신 분들 많이 보시면서 저는 한문도 교수님 편을 참 재밌게 봤었고 아 진짜요? 왜요?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요 아니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죠 아무도 보면 뵌 적 없고요? 네 근데 왜 재밌게 보셨어요? 그냥 내용이 재밌어서 내용이 재밌어서 투자를 좀 하시나요? 아니요 학생들한테 보여줘요 상관과 인과관계를 구분하라는 얘기를 심리학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상관과 인과관계를 구분하라는 얘기를 상관은 그냥 왜냐하면 A가 이쪽으로 가는데 B가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가는 거죠 근데 인과관계는 뭐냐면 A가 B의 원인이든 B가 A의 원인이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헷갈리잖아요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특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심리학 교과서에서는 키스의 횟수와 임신의 정도 네 임신의 정도 상관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키스를 더 많이 하고 인과관계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로 임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만 키스하면 임신해 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착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경제나 특히 실물경제 한문도 교수님을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한문도 교수님은 뭔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의 예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말하는 인재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의 말은 참 들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고 들을만 하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심리학자 특히 인지심리학자로 봤을 때 이거 인지 연구하니까 인지심리학자로 봤을 때는 한문도 교수님 그 다음에 왜 예전에 그 이광수 위원님 전 위원이시죠 네 나오셨다면서요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상승 하락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분들은 굉장히 어떤 게 있냐면 상관관계를 보면서 인과관계로 착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원갑 전문의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학생들한테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의 내용과 무관하게 내용과 무관하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문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편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교과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참조하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좋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남의 말씀을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확실하게 교수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다 왜 다 지금 언급되신 분들이 다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실물경제에서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주식은 예전에 다 3프로TV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강연자로 불러주신 기업의 주식을 그날 강연료의 한 10% 20% 띄어서 사요 왜냐하면 저의 이론 저의 이론은 나를 부를 정도면 네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할 정도의 기업이면 심리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정도의 기업 공부를 하는 기업이 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수백 개의 기업을 샀죠 대신 뭐 이제 다섯 주 뭐 일곱 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식이 50만 원 한 주가 5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주도 못 사고 다시 막 이러고 있다가 돈 보태서 한 주 이렇게 사는데 수익률이 좋죠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친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김교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회사 가보고 주식 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냐고 나는 그 회사 정문을 들어가서 그 회사 보안요원분이랑 그 다음에 그 회사 인사 담당자랑 그 회사 심지어 꽤 많은 대표님이랑 최소한 직원 50분 100분 200분 보고 주요 임직원들 그렇죠 저는 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분위기를 보고 온다고 그러면 진짜 100군데 중에 한 두세 군데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만났을 때 느낌처럼 이 기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있죠 근데 안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당연한 거고 딱 보면 음 그러니까 교육하고 강의 들을 정도의 기업이다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밝다 열심히 일한다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그 기업에 가서 이 정도를 보고 그 회사를 시찰하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사장님도 만나 뵙고 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그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주식에 대해서는 제 이론이 있으니까 말을 좀 덜 드리는 건데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를 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분들은 확실히 상관관계만 보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합리적 의심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은 완벽한 인과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게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이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거 그런 분들이 아닌 거는 그냥 그냥 그때그때 자기 직관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되게 터무니없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아 사람의 사고는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분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간에 상관이 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뒤바꿔서 생각을 하느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원인의 가능성이 높다 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안 본 원인 저쪽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TV에서 이렇게 막 액션불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예전에 저희 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다음에 에이트 공대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TV가 그러면 폭력적인 청소년이나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을 만들어 내느냐 원인 원인 변인이 아니냐 막 되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상관이 어느 정도 있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인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부모와의 관계거든요 여기 안 나온 거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한테 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그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 저렇게 되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실제로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현실감각을 가지지만 부모님한테 학대받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친구들은 오히려 TV에서 나오는 폭력문을 보면 그게 오히려 현실세계로 갈 수 있죠 그러면 논쟁은 열심히 TV랑 그 다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거 두 개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이게 상관이냐 원인 인과냐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쭉 결국 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 제3의 변인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 그런 걸 하잖아 이런 분들이 근데 말씀하신 지금 부모와의 관계가 나와서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이든 그 학습이든 태도든 이런 게 자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혹시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뭔가 삐뚤어지지 않을까요?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어느 정도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있죠 막내면 막내라서 또 부족하게 받은 게 있고 또 첫째면 첫째라서 또 힘든 게 있고 그래서 형제 시간에도 컴플렉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출생의 순위라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또 작용하고 또 두 번째로는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만약에 방치될 수도 있고 학대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도 되게 많죠 왜 김지윤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정치학 하시는 김지윤 박사님 말고 김지윤 선생님이라고 왜 남녀 관계 아 연애 데이트 연애 이쪽에 대해서 제가 이러죠 그분은 심리학자보다 더 심리학자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그분의 팬 중에 하나인데 그 김지윤 선생님도 예전에 모녀의 세계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받았던 약간은 부족한 사랑 그 다음에 과도한 관심 심지어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자기 인생에서 받았던 세 번의 체벌까지도 다 공개를 하시면서 읽어봤어요 정말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질문에 돌아가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너는 사랑을 적게 받았어 이렇게 나누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충분치 않은 게 있고 또 심지어는 과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집중되는 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서 당신한테 그거를 엄마의 역할을 할 거야 나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부족하고 혹은 심지어 그게 학대라고 했을 때 그걸 다른 사람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왜 그 자주 강조하는 게 이렇게 특정한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떤 안 좋은 측면이나 아니면 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분산시켜야 돼요 분산 그래서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를 제가 늘 강조하는 일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예전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두 분 부모님 모두에게 이제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이제 시설에 들어와서 자라서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스타트업 사장을 하고 있는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저는 엄마 아빠 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편하게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 대표 최 대표인데 진짜로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네 누구도 모르네 최 대표 최 대표 그래서 엄마를 한 열다섯 명쯤 만들어 엄마를 한 명 만들면 큰일 나는 거야 네 그러면 배신감과 서운함과 원망이 계속 섞여요 네 그래서 엄마 1 엄마 6 엄마 12 그래서 동네에 아는 사람에 혹은 각각이 지내는 중에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을 열다섯 명 만들어 그러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은 것처럼 열다섯 명에 각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만 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집착하거나 더 서운함과 원망을 더 넓킬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조금씩 많이 만드는 거 많이 만드는 거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교수님 이번에 추가하신 마음의 지혜 이제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에서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많이 만들라는 조언을 하셨는데 그럼 느슨한 관계가 좀 중요한 이유가 뭐고 그 관계가 가져다주는 이 점은요?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 반대말이 네 좁고 깊은 관계죠 그러니까 근데 나이 들면 저도 이제 40대가 이제 딱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40대 들어오셨어요? 웰컴 82년생 웰컴 아 맞다 그치 맞아 제가 70개뜨고 82년 개뜨시지 근데 개띠예요 개띠가 참 좋아요 인간관계가 너무 넓은 게 나이가 들면 어릴 때는 보통 좀 넓잖아요 아 이게 좀 무의미하구나 너무 쓸모없는 관계도 많았구나 연락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언제든 연락하고 소주 한잔을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깊고 좁은 관계 그게 그러니까 느슨한 관계에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언제나 봐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언제나 봐야 되는 게 아닌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편하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말 자체에서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 가족한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와이프 내가 언제든지 연락해서 술 한잔이나 자격을 오랜만에 연락해도 저기 뭐냐 받아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매일매일 봐야 돼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문득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죠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뭐 20대 30대 특히 20대까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문득 전화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상대방도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 능력이죠 그러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 저도 50대지만 60대 70대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20대는 20대 해야 될 또 마땅한 또 혼란감이 있고 40대는 또 40대 생각해야 되는 또 치러야 되는 또 마땅한 그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인간이 60까지밖에 못 살았을 때는 마치 40대나 50대가 되면 완성된 인간인 것처럼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그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60의 생을 마감해야죠 마감하니까요 근데 지금 100, 110, 120 뭐 이제는 뭐 관련된 분야 연구자들이랑 세미나라고 보면 뒤를 이렇게 그냥 열어놔야 되나 뭐 이런 정도로 수명이 길어졌는데 어디에도 80세, 90세, 100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책에도 안 나오고 불경에도 잘 안 나오고 그 시대에는 담을 수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새로 열고 간단 말이에요 40대, 50대, 60대에도 치러야 되는 방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원칙 원칙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분명히 중요하게 중요한 사실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 같은 이런 혈육 같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서 벗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소중한 사람 가장 소중한 타인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만 딱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참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큰일 나죠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네 결론은 이거예요 작고 좁고 사람이 이동도 거의 없는 가난한 사회일수록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 같은 혈맹 같은 아주 혈육 같은 관계가 소수가 있는 사람이 더 안전하고 오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 시스템은 연결성이 좋아지고 만 년 전에 비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자원이 있고 이동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네 이런 사회로 올수록 예전의 사회처럼 소수의 사람과 아주 깊게만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리해져요 뭐에 분리해지느냐 두 가지에 분리해진다 행복과 생산성 행복은 뭡니까 나를 위한 거죠 네 생산성은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일 일이에요 일과 행복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대축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에서 두 가지에서 문득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문득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구속력이 너무 서로 강하지 않은 관계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가족이 없어도 되는 얘기냐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건 꼭 이런 분들이랑 똑같아 한국의 문제가 이런 거다 그럼 그렇게 지르면 북한으로 가 이건 좀 웃긴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 집에 좀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럼 남의 집으로 가 이런 생각이고 그거는 현대사회에서는 분명히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 근데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잘 형성한 사람들은 가족과도 잘 지내요 왜냐 가족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비합리적 신념이 없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이면 결국 나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왜 가족끼리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가족 여행 재밌으세요 아니요 가족 여행이 재미없다는 사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 여행이 엄청 재밌진 않죠 네 여행은 솔직히 친구랑 가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친구들끼리 여행 가야 제일 더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엄청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 생각나고 근데 재밌는 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막 재밌게 놀다가 내가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다리 좀 삐끗해서 나는 못 움직여 그럼 가족이 생각나죠 그럼 친구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난 약간 친구들한테 미안해지기도 해 네 왜냐면 나 때문에 지금 발목 붙잡히고 내가 지금 약간 걸릴 정도 되니까 근데 가족 여행 갔는데 누가 다 발목 삐끗하거나 아파서 누워 있거나 움직일 수 없어 가족들은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냥 다 여행을 거기서 스톱해 주죠 스톱하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같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나 때문에 가족들이 여행을 제대로 진도를 못 나간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훨씬 덜해요 덜하죠 그렇죠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족한테 추구하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많죠 공감 휴식 위로 심리적 안전감 편안함 이런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호기심 재미 모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행복과 기쁨 가족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족은 가장 소중한 타인이다 네 두 번째 가족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세 번째 가족이 나한테 모든 것 특히 행복, 기쁨, 만족, 호기심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된 것들을 주는 건 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족 외의 관계도 서로에게 인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한데 특히 배우자 끼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엇나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분명한 인격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상대방을 분명한 인격체로 봐야 된다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느슨한 관계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존중감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존중감 느슨한 관계를 만들면 안 돼 이건 존중하는 게 아니죠 느슨한 관계는 굉장히 소중해 그런데 기반해서 상대방의 타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접근을 해야지 그것 자체 가지는 것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에 접근하면 안 되죠 사실 예전에는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 이게 되게 많았어요 어떤? 그러니까 나 외의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렇죠? 그게 뭐 부부싸움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외시민을 사회활동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가 대부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구속 때문에 벌어지죠 예를 들자면 이것도 느슨한 거예요 저는 되게 대학에서 자주 봐요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교수의 수업 외에 다른 수업을 못 듣는 경우를 가끔 봐요 못 들어요? 당연히 상관없죠 학습상 문제없죠 네 그런데 네가 왜 다른 교수 다른 과 가서 그 교수의 강의를 들어 아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이거 내 전문 분야인데 네 그리고 너는 왜 쓸데없이 저쪽 분야 가서 강의를 들어 아 그런데 거기서도 바로 뭐냐 지도교수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자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를 용인하지 않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인격체를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타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거를 그러니까 적발돼서 적발이라는 표현이 웃긴 거지 다 교환 학생이 아니죠 학점 교환이 다 되는데 그게 몰래 듣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저는 몰래 듣습니다 그 말이 되냐 어차피 나중에 그거 다 보면 나올 텐데 네 근데 일단은 그래도 몰래 듣고 그 교수님이 싫어하니까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교내 그다음에 학대학 간에도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보편적인 교수님들은 내가 못 가르치는 거를 다른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좋지 더 고마워해야 되지 그래서 제 수업에도 다른 학교에서 온 대학원생들 되게 많고요 다른 학교 가서 그 교수님한테 수업 듣는 걸 저도 굉장히 장려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 상대방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느슨한 관계죠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교 대학원생이 아무리 제 수업을 재밌게 들었어도 저와의 관계는 자기 지도교수와의 관계보다는 느슨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기 지도교수님과 논문을 잘 쓰고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제관계를 유지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저한테 많이 오다가잖아요 아 그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부담 없이 아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저고 마찬가지죠 제 학생들도 다른 학교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가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의 출발이 어렸을 때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존재를 많이 못 받아서 괴로워하시거나 힘든 분들의 성인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누군가 대역을 만드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대역을 만들다기보단 많은 사람들과 자기가 받지 못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족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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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